동네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달 11일 다음 주부터 지역마다 설치된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는 11일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검사는 계속됩니다. PCR검사는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기존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의 하나입니다.